다음 소식입니다. 어제 옥천군 옥천읍 주택단지에서 축대 붕괴로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 주택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주택단지는 다음 달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한 가구를 포함해 모두 4가구가 거주해 온 것입니다. 옥천군은 4가구에 퇴거 명령을 내리고 건축사업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